절대 망대, 절대 망대 세우는 도전 이랬는데요. 절대 망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뭐든지 간에 사실은 되어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절대 망대가 있잖아요. 절대 망대. 절대, 그냥 망대가 아니라 절대 망대.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절대 망대가 되어야지 없어서. 절대 망대, 절대 망대. 그러니까 망대, 그냥 망대하잖아요. 완전히 이건 그냥 사람들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한 철학자 이름 말이죠. 사람이 목적을 잃는 순간, 목적을 잃어버리면 온갖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목적이 없는 사람, 이상한 행동을 해요. 목적이 없는 사람. 목적이 없는 사람, 함부로 행동해요. 목적이 없는 사람, 함부로 말해요. 목적이 없는 사람, 영적이, 목적이. 영적으로요,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서로 놈에 가야 딴짓 합니다, 딴짓. 그래서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뭐냐. 훈련이에요, 훈련. 왜 교회 훈련 받으라 하느냐. 왜 본부 훈련 받으라 하느냐. 사실 우리도 안전 훈련밖에 없잖아요. 계속 훈련이잖아요, 훈련. 새가족 훈련, 화집회 훈련, 계속 교회에서 무슨 주심의 훈련, 계속 훈련이잖아요. 왜 훈련 받아 하느냐. 이거는요, 훈련은 뭘 말하느냐. 체질, 체질. 체질 변화. 훈련을 안 받으면 체질 안 변화하거든요. 여러분, 부대에서도 해병대 훈련이 다르고 육군이 다르거든요. 해병대 하면 훈련이 세요. 그중에서도 특수부대가 많아요. UDT, HID, 강출부대 그런 거 보지요.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얼마나 특별 부대. 훈련이 다릅니다, 훈련이. UDT이다. 우리 장로님 아들아 UDT에 지금 가 있는데 UDT. UDT가 해군 특수부대거든요. 해군 특수부대만은 그야말로 수중, 다리를 놨다, 수중 폭파가 전문이거든요. 수중에 들어가서 폭탄을 장치하고 나와서 터뜨리는데 다리 밑에 들어가서 폭발물을 쳐가지고 그걸 폭발시킨다. 또는 폭파물을 그렇게 제거한다.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이거 UDT가 하는 거거든요. 그 훈련 얼마나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수영은 말 것도 없고 그 훈련, 그 훈련을, 그럼 네가 왜 UDT가? UDT하면 가보실대요. 야, 이름이 강서예요, 강서. 강수로 때 태어났다고 아버지가 이름이 강수로, 이 강서라고. 그러니까 참 부모도 특별하고 하여튼 아들도 특별해. 강서가 지금 UDT인데 UDT는 진짜 훈련이 어렵습니다. 지금 최강부대, 그 젊은 애들, 특수부대 나와서 시합하는 거 보세요. UDT가 우승했잖아. UDT가 최강 우승했어요. 최강들 많은데, 특수부대들이 많은데, 훈련이다라는 훈련이. 우리 이 다락방 교회의 교인들은요, 전부 UDT요. 다시 말하면 특수부대 출신들이야. 훈련을 받아 일반 병사, 일반 교인들 알아듣지도 못한 말에. 대화가 안 돼, 일단은. 게임이 안 돼, 영적 싸움을 하면. 영적 싸움은 싸워봤나 하대. 한 방이면 그냥 가버리는 거. 말 한마디만 시험들어 버리는 거.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훈련 받아라. 참 청년들이 훈련 잘 세우고 있어요. 수요일 때, 금요일 때. 빡세게, 빡세게. 옛날부터 유명했습니다. 우리 청년의 훈련이라는 게 새벽 2시까지. 옛날에 주영교는 못 말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출근할 때 나가지고 맨날 사고 내고 말이야. 그냥 뭐 회사가 짤리고 좋으니까 맨날 안 돼 좋으니까. 밤새 잠 못 자고 훈련 받고 가가지고 좋으니까 짤리지. 그건 또 규모가 없는 거야. 너무 그래도 안 돼. 적당하게 하세요. 그런데 훈련을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키고 훈련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 여러분이. 기회입니다. 기회. 본부 훈련도 많이 받고. 아멘. 2023년에 우리 여운교회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역동적 사역 현장. 그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운교회가 실제로 다락방하는 교회라서 어떻게 그 메시지를 받고 어떻게 성취시켜 나갔는지. 첫째로 교회 현장에 절대 망대. 우리 교회. 여운교회. 절대 망대입니다. 자. 보자 캠프의 현장인 교회다라고 자부합니다. 보자. 보자 캠프. 현장의 절대 망대다. 다시 말하면 보자의 능력을 누리는 것을 체험한 교회다. 보자의 능력을 체험한.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제가 단위 목사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는 게 아니라 일반 단대에서 온 목사들이 보고 다른 교회에서 본 중직자들을 보고 이야. 여운교회. 정말 대단하다. 도대체 인간의 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인격도 아니에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보자의 능력을 누르는 현장으로 하나님을 만드셨다. 첫째는 플랫폼입니다. 무슨 플랫폼이냐.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오직을 여러분 발견하면 끝입니다. 내 동기 다 내놓고 뭐가 오직입니까? 복음. 전도. 이게 오직이 되어야 돼요. 오직. 오직. 두 번 대로 파수망대다. 파수망대. 유일성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는 체험이죠. 치유 서밋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유일성.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 말씀. 말씀을 체험한 사람. 파수망대. 말씀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파수콘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성취 되는 것을. 안테나. 이거 뭐예요. 재창조죠. 재창조. 교회 안에 세 가지떨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떨. 기도인떨. 이방인의 떨. 세 가지떨. 아시잖아요. 이게 다 있어요. 교회가요. 이거 없으면 교회 아니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카이 아트홀이 있는데 저 원래 저게 이 본당 짓기 전에 저게 본당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지상 14층 지하 6층 짜리인데요. 그걸 지금 우리 문화센터로 먼저 세웠거든요. 저기서 이따가 일로 지어간 건데 그 전에 본당을 짓던 그것을 문화센터로 바꾸었어요. 스카이. SKY가 무슨 서울 연고대가 아니에요. 서울 강서구 예원이에요. 그 이니셜이 그 거예요. 서울 강서구 예원. 스카이. 그래가지고 저걸 강서구청에 허락받았어요. 문화센터로. 저거는 허락을 잘 안 내줍니다.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리고 저거 지금 장애인들도 와서 할 수 있도록 전부 시태를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저걸 지금 허락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저기서 이제 아이들 공연한다. 이방인들이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공연을 해요. 외부에서 와서 빌려가지고 우리 건물을 빌려. 돈 주고 빌려가지고 서고 있어요. 그럼 제가 출근할 때 보면 퇴근할 때 보면 꽉꽉 있는데 인사 안 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닌 거요. 엘리페어 가이트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우리 교회는 아닌 거 눈치채야지. 스카이 와토로 온 거예요. 그만큼 많이 오고 있어요. 저거 하나 알았더니 아이들들. 이 방인 애들. 다 기도인들은 착착착 개인 기도군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개인적으로 문 닫고 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방이 있는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왜 저걸 만드느냐. 제가 하도 기도원 다니면서 교회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방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원했는데 내가 이 처음에서 구석구석에다 개인 기도방 열쇠만 사무실에 받아가면 들어가서 문 잠그고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기도 개인 기도군. 금식하면서 며칠씩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개인 기도군 있는 교회 들어봤어요. 있는 줄 모릅니까. 기도하는 분들 있는 줄도 모를 거야. 평생에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기도들. 이것이 이제 세 가지 떨이잖아요. 자 우리 예원에 뭘 운동하느냐. 스타트 스타트만 운동을 합니다. 운동 장노인들이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육자하고 같이 연원해서 시작을 한 건데 저는 이 스타트만 이런 걸 잘 몰랐어요. 우리 행정 목사님하고 우리 서기 장노님하고 연원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스타트만 운동하자. 이게 뭡니까. 1만 성도 채우자. 1만 성도. 어떻게 해요. 3일 1조. 이거 채우자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집가고 나서 시작한 거예요. 장단기 단기 결석자 새가족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3일 1조 그 중에서 3일 1조가 뭐냐. 전도서 4장 12절 삼겹줄 나오잖아요. 성경에 삼겹줄은 쉽게 꺼내지지 않는다. 그래서 3일 1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3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3일 한 팀이 돼가지고 3일을 구성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장단기 결석자 건축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부담스러워서 안 나온 분들도 있고 시험들 안 나온 분들도 있고 여러모로 안 나온 분들이 많으니까 한 분 나오고 또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어색하니까 그분들을 다 우리가 이제 예배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2696 2696 조가 있습니다. 3일 1조 한 팀이 269 696 조가 있어요. 3일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 현재 보고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1단계 우리 교회가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걸 해보세요. 1단계 3일조를 구성했잖아요. 3일 1조 1조 구성을 딱 했으면 1단계입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하죠. 같이 정기모임을 가면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을 하면서 뭐 합니까? 1단계 때는 대상자 대상자를 선정하지요. 선정 2단계 자 1단계 이제 3일 조금은 딱 우리 니하고 내하고 친하니까 이렇게 한 번 해보자 3일도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포럼을 하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단계가 뭐냐 스타트죠. 1단계는 선정이고 구성이고 구성 2단계는 스타트 스타트하는 것입니다. 이제 2단계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대상자 접촉 대상자를 선정을 했으면 접촉하는 겁니다. 찾아가자 만나자 그 환경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죠. 다양한 그 사람 직장을 가든지 뭐 뭐 집에 가든지 딴 데서 만나든지 그렇게 이제 접촉점을 찾는 겁니다.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만나서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만나는 게 2단계 3단계가 뭐냐 3단계는 이제 3일조 뭐냐 예배화 교회를 데려오는 겁니다. 데려오는 거예요. 예배화 4주를 4주를 출석시킨다. 4주 예배 주일날 대예배를 4주 출석을 시키고 4주 새가족 교육 4주 새가족 4주 교육을 시키면 우리 수료증을 줍니다. 4주 교육을 하고 나면 수료 수료 하는 기준으로 하게 되고 4단계 4단계 4단계는 이제 교회화죠. 예배화고 4단계는 교회화 예배를 드리다가 4단계 와서는 이 사람을 교회화 시키는 것입니다. 교회화 다시 말하면 6개월 6개월 동안 계속 주일 예배를 지속했다. 이러면 뿌리 내린 거잖아요. 세 가지 교육 다 받고 예배 드리고 교회화가 됐다. 4주 동안 6개월 동안 계속 나왔다. 이걸 뭐라 그러냐 한계 망대 완성이라 그러봅니다. 완성 완전히 교회 뿌리가 내린다. 정착한 거. 그래서 새가족 장결자 교회 정착을 위해서 새가족 위원회 각 교구 기관 전부 다 강단 중심으로 쫙 원리스입니다. 이 교회붕이라는 것은요 건축도 마찬가지 교회 건축도 말이죠 천교회가 쫙 원리스 되어야 교회 건축이 됩니다. 그래야 건축하고 나도 시험이 없어요. 지금 일반 교회들 교회 못 짓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리스가 안 돼요. 쫙 원리스 영적 흐름이 쫙 되어야 헌신하게 되거든. 끝나고 나서 또 시험이 없다고 교회붕이 그렇습니다. 모든 부가 쫙 그냥 전체가 다 원리스 원리스 쫙 그래서 완전 원리스에 강단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그래서 현재 현재 우리 교회가 현재입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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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입니다. 2단계 2단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현재 우리 교회가 2단계 교회 등록 1598명 이거 다 어른만 말합니다. 아이들은 재회입니다. 어른만 1598명 3단계 3단계는 지금 예배화죠. 예배화 753명 4단계 4단계는 완전히 교회화 된 거죠. 626명 4단계까지 교회화율이 얼마나 되었냐 62%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교회가 교회화 되려면 세 가지 교회화 되는 통계가 한국교회 20%가 안됩니다. 우리 교회인이 뭐 우리 만명이라면 실제로는 2, 3천민밖에 안나와요. 그런데 만명교회를 한다고 실제적으로 세 가지가 왔을 때 교회 등등 뿌리 내려 교회화 되는 게 20% 많으면 30% 지금 이게 62% 정확한 거 지금 여기 지금 행진 목사님 다 다 지금 대교장 다 교육자 다 계세요 여기 지금 이 보고 이 세 가지가 담당 목사님 다 있거든요 이 보고가 이래 지금 현재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교회화 60%이 부르면 성공한 거죠 이게 스타트마 3.1조 구성한 전도 운동이요 그래서 우리 알류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요 여러분이 목사든 전도사든 중직자든 알류에 다니는 자체가 믿음이잖아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런 교회가 되어지는 시스템을 참고해가지고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열매가 배로 맺혀진다니까 두 번째로 지역현장에 절대 망댑니다 내필임 운동 끊는 이 전도운동 전도망대 세워야 돼요 내필임이 지금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뭐요 권세가 있잖아요 영적 권세가 가지고 왜 중직자를 많이 세웠냐 중직자를 많이 세운 이유는요 중직자가 누구요 장로 안심사 권세예요 많이 세운 이유가 뭐냐 현장사령관 역할을 하라고 현장의 영적 사령관은 그 지역을 지키는 거예요 그 지키는 책임을 맡았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많든 적든 여자든 남자든 있던 없든 자나든 부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영적 사령관이라니까 영적 사령관 여러분 위에는 영적 사업을 사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중직자를 세워서 영적 사령관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따라서 나는 현장 영적 사령관이다 아멘 사령관의 눈빛이 어떻게 돼요 눈빛이 좋은 눈빛이 되겠어요 눈을 보면요 대강 알아요 눈을 보면 대강 안다고 영적인 눈이 확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알류 아무나 들어옵니까 하나는 아무나 보내시냐고요 하나는 실수한 분 아니잖아요 열매 있고 없고 간에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고 그래서 이 말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거를 가지고 정거를 가지고 마태국 28장 18줄 20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있었다 아니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권세를 내게 자랑합니까 지금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줬잖아요 내 아래를 믿는 자는 내 가진 권세 하늘과 땅에 권세 내가 내게 주겠다 그 말이지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아멘 그러니까 예수 능력 내 능력 그 권세를 주시해 주어야 예수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정복합니까 그것도 어떻게 했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영원토록 내가 내가 함께 있겠다 이 만두엘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 힘 가지고 하는 거 우리가 뭘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합니까 마감은 16장 15줄 20절에 뭐라 해서 예수 권세를 뭘 쫓아내고 귀신 영적 세계를 점령하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집사님 궤도 안 닿았지 지금 안 집사이지만 궤도 안 닿았는데 친구가 어머니 지금 빙이 걸려가지고 지금 완전히 귀신이 잡혀가 지금 발짝한다 그러니까 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님 교회도 안 닿았는데 예원교의 친구가 전화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켜라 그래서 했더니 5시간 만에 귀신 나갔대 어머니 신학생활 잘하고 지금 본인 안 집사 되고 그 정도로 교회를 안 다녔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말했던 귀신이 못 깬대는 거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까지 아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보세요 귀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은 저 무석 텐들 따라가 봐 한 대 맞고 올 거니까 정신아 차려 귀신이 귀신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 이상한 짓 하면 귀신 잡힌 거요 세상 말로 말하면 또 폐격관성이 좀 없어 자기 도치에 빠졌어 자기 생각이 빠졌어 대화가 잘 안 돼 누가 자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니까 몰라 잡힌 거요 귀신 잡힌 겁니다 본인이 그걸 인정 안 해도 잡힌 거예요 객관성이 없어 성령이 얼마나 세련됐는데 객관성이 없어요 성령이 얼마나 멋있는데 또라이 소리 들어요 별나게 이상하게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엘리트의 모습이지 치유받아야 돼요 안 돼 치유받아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좁사사 치유받으세요 뭐가 해도 안 되는 분들 고집 피우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아 내가 영적 문제가 있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안 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치료하여 좁사사 사성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건넝받고 딴 끝까지 정인되라 능력이 임하면 능력 아니 우리 열심히 해서 될 종교 같으면 이런 게 뭐 필요해요 필요 없지 열심히 하면 되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니까 안 되는 게 영적 세계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돼 자 우리 예원교회는 지금 말이죠 4천망대 예원은 4천망대 운동하고 있어요 절대 망대 세곤 4천망대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4천망대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다섯 가지 기초로 하자 몇 개냐 지금 2266개 현재 2266개 예원의 망대가 있습니다 목표는 4천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운동 생명운동 이 망대가 망대가 말이에요 지금 매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매주 매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주 각 지역마다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다민족 캠프도 다민족 캠프도 나가고 말이죠 다민족 지금 얼마 전에 또 몇 주 전에 어디입니까 대림동에 중국인들 사는 거기 중국인들이 80% 이상의 중국인들인데 대림동이 거기 지금 대림동에 세웠지요 벌써 오래전에 저기 뭐 트리라운지 김포에 세워가지고 다민족들 많이 와서 훈련 받게 그래서 각 매주 지역마다 현장에서 한보다 지금 말씀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우리 교육자를 더 앞장서서 열의를 가지면 4천개 될 수 있다 아멘 교육자를 손에 달죠 교육자를 김연길배 70하면 교육자 4천망대 운동 주역이 되게 하였죠 없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육자를 통해서 중재를 통해서 실제적인 전도는 교육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전도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평신도들 하는 거요 사회 현장에서 그렇게 교육자들은 메시지하고 할 수도 힘주고 그런 거지 자 세 번째 2, 3절 성교의 절대망대입니다 2, 3, 7 성교의 절대망대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뭐냐 끝을 알고 끝을 알고 가는 은혁적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끝이 있어요 끝이 끝을 알고 있는 사람 이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끝을 알고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렘넛 7명 렘넛 7명은요 목숨 걸었습니다 왜 끝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니까 이 삶의 발자취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초월적 초월적 정인 도저히 일반 사람은 상상도 못하지요 은약까지 인자의 모습 자 그 다음에 두 분째로 2, 3, 7 5천 종족 보금아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모든 조속 딴 것 같이 만빈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사를 보면 들어서는 단체가 있어요 시대마다 그 시대마다 전세계 꼭 보금운동하는 단체 그 단체가 있어요 우리 단체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 지구촌에 정우유성 교사님 오늘 조금 전에 도착을 했는데 매일 보고가 왔거든요 지금 파키스탄에서 도착했는데 파키스탄에는 신학교 전두학교 수십 개씩 열었어요 애원교회 지금 지교회 하겠다 엄청난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대단한 교회요 하겠다는 겁니다 사진을 보니까 어느 목사가 와서 어느 교단인데 만명이 모여서 끝이 안 보여 목사님 모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라 하겠습니다 해라 이거 지교회 테레비 해라 지금요 이 정우유성 교사님이 어 내일 점심 같이 먹어야 되겠어요 이 아기 때 얼마나 중요한 사회를 하는지 나 좀 처음에 별로 기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을 엄청 열어요 그거 알고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 다니는 남미고 파키스탄 다 알아 전부 성무위 목사 다 불러가 다 시키고 있어 이분이 보니까 현장사령관이야 대단하죠 지금 내년에 사물에 가면 목사 천명 교인 만명만 올 때 내가 졸지에 빌리그람 뭐 윤목사님 가기 전에 내가 갔다 와야 갈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런 일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 끝을 나는 2, 3, 7 종족 여러분 하나님 우리 단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 믿으시지십니까 저런 막 실감 나게 느끼거든요 이런 감사와 기쁨의 은약적 도전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운교회 우리 여운교회 지금 2, 3, 7 지휘운동 말씀드리면 2, 3, 7 선교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현재 말이죠 전 세계에 20개 선교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얼마 전에 콜롬비아를 세워가지고 2, 3, 7 2, 3, 7 순회 선교 순회 선교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무식 선교사님을 세웠는데 이분이 이분이 원래 우크라이나 우리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전에도 전쟁 전에도 많이 다닌 분이에요 많이 다닌는데 그 못하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문을 엄청나게 열어가지고 내년 되면 아마 지금 한 분도 안 가본 그 현장을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인도 파키스탄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그 현장에요 우리교회가 지금 그걸 치운동을 하고 있는데 콜롬비아 동남아 파키스탄 인도 지금 급합니다 그렇게 지금 내년에 계획이 다 진행이 될 것 같고 237 중직자 515명을 임명했습니다 237 515명을 임직식을 했어요 올해 그래가지고 뭐 했냐 237 장로를 세웠습니다 237 장로 237 그래서 팀 구성을 했는데 교회 우리교회 구성이 처음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구상에 처음 있는 일일거에요 개교회가 개교회가 237 유엔이 인정한 나라 지구촌에 237 나라 그래서 구성회가 선교팀을 만들었습니다 장로 담당입니다 담당 장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수집사 집사 권사 평신도 랩런트 이 선교팀 구성이 됐습니다 237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했냐면 먼저 책자를 청년에서 발간했습니다 237개 나라 정탐꾼 이래가지고 그건 책자를 방향해서 교인들 다 나눠줬습니다 교인들이 그걸 보고 247 나라를 보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 임직자를 뽑아가지고 237개 나라가 들어있는 함을 만들어서 제비 뽑기로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비 뽑아가지고 세우잖아요 맞대야를 세우고 제비 뽑아가지고 그렇게 요나가 뽑혀나 이러잖아요 제비 뽑는 하나님이 또 계기 있다 그래서 꼭 가야 가고 싶다는 나라를 제 한 몇 명 외에는 다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라가 선정됐어요 제가 그 이번 주에 바르셀로나 아 저 뭡니까 스페인에 거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를 하고 나가는데 내가 인사를 하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인사를 해요 니가 여기 어찌 왔냐 옛날에 간사했던 친구가 어디에 왔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갔다 왔대요 그리스도 왜 갔냐 제가 그리스도 뽑았거든요 그리스도 뽑았는데 목사님이 놀러를 가든지 관광을 가든지 한번 가봐라 했지 않습니까 갔대요 어떻게 3주도 있으냐 제가 미리 가기 전에 컴퓨터 해가지고 한 사람 사귀었어요 사귀어 가기 그 사람을 3주 동안 같이 구경하고 왔다 제주가 참 좋다 장가도 못 간 놈이 그 제주가 장가 가지 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를 뽑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를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구경이라도 가라 구경이라도 그 주주 뽑았으면 우연이 있겠나 이상한 이름이 나도 알지 못한 나라가 많더라고 어느 장모님이 그래요 목사인지 뽑았는데 놀러 가세요 부부같이 한번 갔다 오세요 나도 모르는 저 남며대 휴양질환 잘 됐네 내가 놀러다 온나 그냥 복음 가진 전도자가 발만 디더도 허감이 물러가요 아셔야 돼요 놀러 갔지만 성의 역사하신다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책자를 뽑아가지고 장로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안수입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랩런트까지 다 자기가 뽑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기도하고 주부에 매주 주부에 자기가 뽑았던 그 나라를 기도하고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 그렇게 실감나게 그러니까 문 열리는 쪽으로 나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역사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리고 또 10월 27일 날 대륙별 대륙별 찬양 경련 대리했습니다 전 교회가 참석해 대단했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그래가지고 준비를 엄청 해가지고 5대륙별 경쟁이 붙은 겁니다 했는데 대단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싹 다 1등이야 얼마나 준비를 잘했던지 제일 못한 게 저였어요 우리 교육자들은요 엄청 준비해가지고 막 얼마나 잘하는데 난 이것도 못 맞추겠어 어떻게 된 파이 연습을 안 해가지고 교육자들이 제일 잘했고 교육자들이 잘 혹시 알려드립니다 혹시 알려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대륙별 찬양대 보고 싶으면 우리 교회 방송 신청하시면 보내줄 수 있어요 정말로 교회들마다 2, 3, 7, 1 나라를 위해 뽑아놓고 이렇게 개륙별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서로 또 이렇게 교제하는 게 얼마나 주님 보시고 아름답겠어요 아무 동기 없이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는 진행이 되면서 착 원리스입니다 주의를 하려고 할 때 기도할 때 원리스 첫째가 원리스거든요 원리스 사단이요 원리스를 깨닙니다 무조건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 메시지가 선포되면 적시로입니다 적시로 이게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는 강단에 메시지가 딱 떨어지면 적시로 바로 착착착 바로만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바로 진행됩니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죠 메시지가 떨어지면 그대로 실행한다 오늘 예원현장 포럼한 것도 여러분이요 교회 현장에 맞게 응답을 잘 맞춰보세요 여러분 교회마다 행편이 다르고 스케일이 다르고 또 나름대로 분위기가 다르니까 그 교회의 적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완료 학생들이 그 현장에 맞도록 잘 적용을 해보세요 결론 세상에는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 유형의 사람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멈추는 사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 그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멈추는 사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 전자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가다가 힘들면 멈춰버려요 안 되면 그만둬 보통 사람이죠 평범한 사람 후자는요 특별한 삶 특별한 발표의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이 평범한 삶을 살 거냐 특별한 삶을 살 거냐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속겠습니까 우리 완료 학생들은 지금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라는 책을 쓴 투자 전문가 로버트 기오사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페일러 책인데 이렇게 써놨어요 베자는 실패할 때 그만두고 성자는 성공할 때까지 실패한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의미 있는 말이죠 이 두 가지 다 무슨 뜻입니까 중 꺽 마입니다 중 꺽 마가 뭐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기죽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끈질기게 한 번 더 한 번 더 원 모 파워 이게 원 모 파워입니다 원 모 여러분들 한 번 더 저는 이렇게 좀 운동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운동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걸 말이죠 힘들어요 힘들어 누구는 뭐 중독이냐 중독 같은 소리하고 있네 힘들어 할 때마다 포샵도 힘들고 헬스 하는 게 힘듭니다 힘들어야 운동이 됩니다 힘 안 들 때는 이미 운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무게를 올리든지 다른 걸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게를 올리거든요 무게를 칠 때 내가 20년 전 치던 지금 똑같이 친다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20년 전에 지금 그 무게를 같이 40킬로를 양쪽으로 저는 좀 기질적으로 포기를 할 줄은 모릅니다 끝장을 본 끝장을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거기다 포기하지 하다가 아이고 나이도 있고 뭐 무리할 거 있냐 뭐 이런 저런 이유로 다 포기합니다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좀 그렇습니다 DNA가요 포기할 줄 몰라요 원 모 파워입니다 원 모 파워입니다 한 번 더 될 때까지 해봅니다 성공할 때까지 실패한다 안 합니까 성공할 때 실패해 그래 또 성공할 거니까 결국은 성공한다 하잖아요 좀 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 이름 대가면서 포기합니다 하나님 이름 대가면서 하나님 이름까지 대가면서 하나님 막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우리 알류학신 여러분 정말로 영적 싸움입니다 싸움이란 말은 쉬운 게 없습니다 육신 싸움이든 영적 싸움이든 신계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 할 수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절대로 나를 못 이깁니다 나를 내가 못 이깁니다 누굴 이깁니까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약기도 말씀 잡고 여러분 사모들이 늘 체질화되고 사모직이 날마다 입으로 고백되면서 주신 이 주옥 같은 말씀이 삶 속에 실제로 적용되어서 모두 다 이 시대 성공자 다 되기를 쬐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알류 모든 우리 학생들 지금 미국 전역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사모직이 되어지가야 좋으시고 사모원들이 되어지가야 좋으시고 칠망대가 되어지가야 좋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약 속에서 참으로 절대 망대를 세워가는 알류 학생들 다 되어야 좋으소서 알류를 섬겨있는 우리 학장님 또 우리 처장님 두 분 직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야 좋으시고 새로 교신 달라서에 있는 새로운 캠퍼스와 함께 그 현장을 지각빈등하게 살려낼 수 있는 기도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좋으소서 예수의 소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